첫 번째는, 김과 함께 먹을 수 있을까요? 한디 한디는.. 말씀해주세요. 한국 음식 먹으러하자는 얘기 아냐? 앙디 아니에요? 안디 안디는 먹어 먹어. 아, 먹어 먹어야? 한국 식품을 좋아해요. 좋아하시는yr? 한국 식품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이 얘기하고 그리고 왜 우리는 항상 음식을 찾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냐라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얘기야 그것은 누구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심메뉴 선택의 국민이 있어 어제와 엊그제 비인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라면도 끓여주고 파스타를 해줬는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질투 난다고 하더라구 미용이 내 이름? 그럼 그냥 내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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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애 다행이다 그래? 한국 사람 없어 미안하다 고위가 아니었어 웃으면 안되는데 고위고위 아니죠? 호흡을 하려다가 내가 자꾸 하지마요 따라하면 어떡해요 유흥아 뭐 하리스타? 오빠? 야아파 이즈아 고위고위고 그거로 고위고위고 고위고위고 오빠가 지는 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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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흥 고위고윽 고위고윽 응 여기가 거 응 응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가 감자탕이랬어 감자탕 그런데 그것은 vap자 감자가 포테이토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테이토탕 아니야? 근데 호연이가 설명을 잘 하네 호연이가 영어를 잘해 시 땡? 오,어 아,아... 쯰쌤? 쯰쌤? 네,쯰쌤에. 쯰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쯰쌤? 이거 보세요? 어, 나왔어. 시세인인데. 이게 참기름? 시세인인데. 후권이 영어 어디서 배웠어? 오늘 영어를 배운 적은 없어요. 배운 적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잘해? 거의 원어민 수준인데? 그건 아닌데. 그냥 제가 원래 보컬하고 이러니까 따라하는 걸 잘해요. 그리고 발음만 좋고 문법이 다 틀려요. 그냥 영화 같은 거 보고 노래 같은 거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걔네처럼 말을 하는데 문법이 다 틀려요. 아 진짜? 영국, 거의 다 틀려요. 영국, 영어도 할 수 있어? 뭐아터. 하하핳. 하하핳. 하핳, 하하핳. 하핰핳. 하핳. 오, 잘하는데. 올. 어리, 네. 뭐아터? 뭐아터? 뭐아터. 안녕하세요, 이거? 영국식이, 영어 맞아요? 허현이 그냥 놀리려고 했는데 진지해 갖고 내가 해낼 수가 없었어. 아이씨. 나 이 자신감이 좋아. 그래도 이 막힘없이 그래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을 한다라는게 야 이 언어 배우는 자세가 됐다 일단 무조건 됐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호연이는 한달안에 베트남어 진짜 순식간에 돈다 한달이요? 오 한달만에 순식간에 돈다 근데 벌써 아는거 한 문장 몇가지 있지 않아요? 문장? 어 조금 조합해서 쓸 수는 있어요 조합해서 얘기해봐 나 이뻐? 땡큐 땡큐 뱁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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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야? 지영이는 안해줘 뱁과 나 왜 이쁘다 땡큐 눈이 뭐죠 눈은? 막 뱁뱁과 뱁뱁 뱁뱁과 눈이 이쁘다 진짜? 뱁뱁과 눈이 감사합니다 어 둘이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 어 어라니 ㅈㄲ 오우라고 했어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아서 얘기가 많이 통해요 고양이 키우는 거나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리스트 보내줬어요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가게들 숭투이라는 지역에 좋아하는 가게들이랑 제가 호띠우 좋아한다니까 거기 맛있는 호띠우 전문장도 보내줬어요 아 주말에? 주말인가 금요일인가 둘이 연락을 한 번씩 그래도 주고 갔나봐 오우 그래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데 맞아요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 빈이랑도 친해지고 냥이랑도 친해지고 해서 베이스 프렌하 불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최대 최대 저 에어컨을 꺼버려 저 에어컨 때문에 안 끌어 끓으려고 하면 이걸 계속 시키고 있는 거야 창과 방패 싸움이야 아까 너와 나의 대결같았어 넌 방패고 난 창이야 안 끌어 안 끌어 어? 못 알았지? 못 알았는데요 근데 가끔 들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까도 차에서 오늘 그런 건 조금씩 들리긴 해요 방금 우리 무슨 얘기 했어 전혀 모르겠어요 재밌겠다고요? 너 정신 못 차렸다고 맞네 맞는 말이네 먼저 수염이 깔끔해졌다 수염이 깔끔해졌다 어 그 바리깡으로 살짝 정리했어 왜? 하도 욕을 많이 했다 그 이거 아직 수선을 못 하긴 했는데 영주 누나가 아 사준바지야? 네 사준바지 너무 짧아요 벤탕호영 까오컹 벤탕호영 까오컹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보통 몇? 뭐 센티미터로 변해요? 키? 베트남에서 How tall are you? 뭐 몇몇? 170m 170m 키 170m 7이 뭐였죠? 7? 땀 땀 땀 아니잖아 아니지 표정이 아니었지 표정이 아니었지 표정이 아니었지 표정이 아니었지 뭐 타이 바 봉 남 싸우 호빵 맞아 그거 왜 그러세요? 호빵 봉, 남, 싸우 응 What is it? 바이 남 땀 땀 I'm 100 18 18? 80 You can try to use your chopstick but we also just eat with your hand hand? hand? No, not like this just put on here 바지 되게 기본 바지 한국사장님 한국사장님이 한국사장님이 9 아저씨 아저씨 아 밴 년아네 한국 말씀은 저 형님을 얘기해 집에 인도네 그럼 네 불이 꺼졌는데 니가 너무 뜨겁게 하니까 이게 꺼져버렸잖아요. 부끄러워서 여기 가스가 다 됐어요. 저희 가스 좀 바꿔주세요. 저희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 회사에 나와서 한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I'm not doing to anybody. I'm not doing to anybody. You can't, I can't say. 자, 호연은 나도 해줘. 자, 호연아. It's usually. I can show you, I can show you. 나도 해줘. 나도, 나도, 나도 해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잠깐, 반찬. 반찬. 소스 다 묻잖아. 왜 나 소스 묻혀주는 건데? 잠깐, 난 유튜브. 카메라 들어오는 거야.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반찬 조심하고. 뭐야? 빨리 해, 빨리 해줘. 아이 예쁘다. It's usually, 예쁘다. You don't like the best of me. Yeah. It's okay. It's okay. It's just fine. 그냥 다 넣어, 이제. 안 가서 때 먹을 때. 오, 흰색 옷. 아니, 잠깐만. 왜 부들부들 놔. 손재 있어. 오, 고기만. 오, 야. 오, 야. 오, 야. 양꺼였어? 그럼요. 그럼요, 이 새끼야. 아니, 보고 집어야지. 보고 집어야지. 보고 집어야지, 그거. 노릅으로 적으면 어떡해. 노릅 집게 하면 어떡해. 노릅 집게 하면 어떡해. 감자 다 깨졌어가지고. 감자 다 깨졌어가지고. 너 먹어, 내가 퍼 먹을게. 너, 너 먹어. 그만 떨어, 불안하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불안한 사람이 아셨는데. 너 거 먹어, 너 거 먹어. 드시죠? 네. 비엔남 밥이 너무 깨끗해. 근데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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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한국어 전통이 있나요? 아니, 근데 한국어 발음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맛있게 드세요? 응.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 이거 잘 발라요. 이제 왜 손을 이용해 볼 수 있는지 알아요. 응. 근데 저는 스킬이 있어요. 진짜? 이거 봐. 이제 보여줘요. 오케이. 어디야, 뭐 보여줘? 너무 싹. 뼈만 분리시킨 거 아니야? 아니, 쌀을 발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힘들어. 아니, 쌀을 안 발라줬어. 뼈만 부쳤는데? 근데 왜 이렇게 먹어요? 왜 이렇게 먹어요? 왜 이렇게 먹어요? 나는 профессионal야. 응. 응. 아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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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너 너무 잘 어울려. 오빠, 너 정말 잘 어울려. 그래. 땡큐, 샤몬. 오빠? 오빠? 둘이 얘기하고 왜 이렇게 웃기냐? 별 대화도 없는데.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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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